안녕하세요 현재 코스닥이 631.3을 10시 33분 지나고 있네요 과연 우리가 계속 설정해 놓은 633.4가 어떻게 강하게 돌파가 될지를 한번 잘 관찰해 봅시다 일단 5일선에 올라갔다가 내일 또 이상한 뉴스 나와가지고 내려앉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월봉을 보시면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개월선이 680이에요 그래서 633.4를 넘으면 일단 680까지는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것 같으니 비중이 좀 높았거나 좀 빨간불 보이는 수익이 있으면 그때 잠깐 정리했다가 다시 발락할 때 그때 재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침에 엄청 비가 오다가 맑게 개었네요 좀 동네에 가서 한번 놀아봐야겠습니다 모두들이 힘내시고 좋은 날씨, 좋은 햇빛 잘 즐기세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media gave her her 인ner im em let